우리 옥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S에너지를 들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7,078원 이거 언제예요? 비중이 7% 많지는 않으신데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3,000원이 안 됩니다 2,825원 일단 신재생에너지 법안이 생겼다는데 이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버려야 하나요? 손실 줄여 청산하려면 얼마쯤까지 버텨볼까요? 지금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손실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에너지 지금 너무 바닥까지 왔는데 이거 계속 보유해도 괜찮습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시죠 역시나 종목 상담과 분석이 제 전문 분야니까 또 품격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장장님이 다 알고 계시듯이 신재생에너지 법안이다 이렇게 보다도 재생에너지에 관한 세부 확침안들이 좀 연말에 확정될 것 같고요 좀 거시적인 틀은 다 이미 법안 통과가 되었고 재생에너지 비율 또한 점심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늘 재생에너지를 설명드릴 때 큰 틀 안에서 탈탄소고 친환경이고 그 친환경의 카테고리 안에 전기차, 2차전지, 태양광, 풍력, 수소 이렇게 있는 것이다 또 원전도 정책 테마 주고 S에너지는 태양광 쪽인데 기업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해야겠죠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발전시스템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유사죠 에스피어세 수소 쪽까지 연료전지 사업까지 신사업을 하고 있는 쪽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면 실적도 어느 정도 등락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경기에 따라서 그래도 회복되는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S에너지는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형주 태양광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SDN 신성이엔지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특히 신성이엔지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신성이엔지를 보시게 되면 물론 다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작년에 215 2021년 기준 10배가 올랐어요 올해도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실적이 2배가 올라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전년동기 기준으로도 실적도 당연히 올랐고요 이런 종목들은 경기 침체 분위기를 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더 갈 수 있는데 S에너지는 당연히 올해 실적도 안 좋고요 지금 실적이 3년 내내 적자입니다 그러면 1분기에 지금 3억을 찍었는데 이게 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는 거죠 바닷건에 대한 기술적인 모습은 좀 있는데 3억 올해도 적자 아닌가 이런 의구심 이것이 주가 상승 동력을 막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좀 봐봐야 되겠죠 좀 이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회사 보니까 MMNZ 손해배상 소송도 있었고 또 일부 인용 판결까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아보지 못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2년 전에 보니까 유상증자를 했었거든요 165억 정도 했는데 그 물량들도 이제 내년부터 출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결코 좋아보이지 않고요 자금 여력도 녹록치 않아 보이고 내부적인 어떤 소송 노이즈 실적 선박자가 고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세 반등을 일으키기에는 좀 어렵다 일정 부분 리바운드가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3월 9일 3,800원까지 반등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기업의 내용으로는 기본적 분석은 둘째치고요 3,800원까지 리바운드를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3,400원의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저는 레인지 보험으로 3,500원에서 3,600원 정도 보달하면 이 부분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손절을 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훨씬 복구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 종목을 추가 매수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손절을 하고 다른 포트를 섹터를 잡았을 때 훨씬 더 손실복구가 빠를 것이다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레인지 범위 3,500원에서 3,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